161로 귀하면 빛좋았어 탐지기 왕파킹해 물이 세개 드리키라 펄펄 나라 포데라 갑자기 무슨 소리지? 됐다 성공이야 해냈다고 방금 그 끔찍한 소리 뭐예요? 이 탐지기가 타이미소를 감지했다는 걸 알리는 노래란다? 자 여기를 보뇨 이 빨간 깜빡이가 타이미소의 반응이고 중심점이 우리의 위치다 우와 박사님 대단하세요 근데 그 노래는 어떻게 안 돼요? 너무 심란한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요것만 있으면 알키엄보다 광범위한 탐지가 가능하다는 거 제가 더 반경 3킬로미터까지 탐지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군요 무슨 불안이 나영찬 운 좋았다 야 그것도 내가 할 말이거든 새끼라 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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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침착이야 얘 때문엔 아닐까? 아니야 여기 좀 봐 우와 진짜다 뭔데? 무슨 일인데? 나도 좀 보여줘 그래도 내가 할 말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찾았다! 하늘에 있었더니, 니카로 랍토리아! 랍토리아!